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정말로 타워 오브 헬에 와버리고 말았어요 아 과연 제가 깰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지금 누군가가 무중력 같은 이거 점프력 높아지는걸 걸어놨거든요 안되겠다 다른쪽으로 이동해볼까요 점프력 없는걸로 가자 이거 점프력있어서 안돼 이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못해 다른 방으로 넘어갑니다 어 여기 마침 끝난다 근데 여기 바닥이 똑같은 바닥 아니야 그거랑 오 이상하네 그거랑 똑같은 바닥인데 일단 올라와 가보자 지금 점프력 없는 상태거든요 점프력 없을 때의 느낌 와우 몸이 되게 무거워졌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거운 사람이었었나 이잡 어허 근데 이게 여기 친구들이 시간을 추가해놓긴 했는데 깬 사람이 없나봐 아니면 깨고 내려온건가 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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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아 이렇게 어허 하나 배웠구요 처음 해보는 부분인데 이거 자 이제 새게임 시작됩니다 나는 한국인 안녕 외계인친구야 너 한국인이구나 나도 한국인이야 반가워 오우 친구야 잘가 슉 어 이거 조심조심해야겠다 머리 머리 조심합시다 슉 이잡 이거는 여기서 슉 좋았쓰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 이거 조금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이거 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우 와 조금 욕심부렸는데 다행히 통과했다 휴 큰일날뻔했어 오오 위에 막혀 위에 가려져요 여러분 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닌가요 처음에 있었던 맥 바뀌기 전에 있었던 그거 반갑 반갑구만 슉 그러면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슉 슉 슉 슉 아는거라고 더 나댔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 아는것도 조심히 하고요 아는것도 조심히 하고요 이런거 항상 조심해야된다고 후 후 후 야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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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도 갈 수 있나 제가 볼땐 여러분 이거 이쪽 길입니다 원래 반짝이 피하는 것보다 이렇게 좁은거 타고 가는게 훨씬 좋아 얍 보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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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거는 옆으로 나는 말랐다 나는 말라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짠 좋았어 핑크색 와 여기 눈 진짜 아픈데 바닥 색깔이 눈이 너무 아픈거 아닌가요 이거 이약 슈 슈 슈 이약 슈 슈 좋았어 어 이것도 한번 해본거다 이거 위에 이거 머리 조심해야되는 그 맵 이 타이밍에 맞춰서 가야되지만 살짝 한번 기다려줬다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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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와 떨어질뻔했다 이약 좋았어 이거 머리 조심해야되요 여기도 이렇게 오우 떨어질뻔했어요 이거 갑자기 길이 옆으로 이렇게 확 옮겨지거든 조심해야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걸어내려가 그리고 이렇게 점프 좋았쓰 이런식으로 점프점프 어 거리가 좀 먼데 거리가 멀지만 예 이렇게 깨발했다고요 하하 오우 어 이게 바로 이지와 미디움의 효과인가 좋겠어요 그 데이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자 맵이 바꼈습니다 그러면 오오오 처음 본다 남은 시간 조금 한번 더 해볼게요 슉 슉 슉 아아 나 뭐 멀리 멀리 점프해버렸구만 아 근데 나 이런 원통 모양 있는 점프 이거 처음 봐 1타워 원래 이런거 가까이 있는거 점프하는게 더 어렵거든 그냥 멀리 점프하는게 나 나는 말랐다 나는 말라깽이다 한번 더 주문해주고 아 이거 해오리 점프였구나 흐흐흐흐 몰랐네 이거 해오리 점프였네요 어 저쪽에도 길이 있어 어 어 이렇게 좋았어 얍 얍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점프해주면서 슉 왔다 점프 점프 오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어려운 길은 아닌데 복잡한 길이야 이야 주황색으로 왔구요 오 뭔가 먼거 같으면서 안 멀어 헉 어떡해 저 친구 떨어졌어 이거는 이렇게 어 오 그릴 뻔했다 오 오 그릴 뻔했어요 으악 매달려주고 점프 좋았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 어 이거 아까 했던건데 아 아니네 처음보는거네 와 이런식으로 오 이렇게 왔으면 이제 저기로 어떻게 아이고 아 여기 점프해야되는구나 앞에 바로 앞에 있었네 다시 왔다 자 다시 왔다 잘한다 이제 이 앞에 페이크 조심해주고 여기로 이렇게 가서 으악 됐다 스읍 저 머리 머리 조심해야될거 같은데 아닌가 요우 다행이다 어 한발 더 가서 이렇게 헉 뭐야 이게 그냥 다행이다 미소 그리 진짜 야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으악 저 뒤에 줄넣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줄넣기 아아악 이거 어렵다 아하하하하 어 저거 어떻게 가야되지? 저 친구 한건가? 못한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뭐 감도 안잡히는데? 아! 아! 앞으로 점프점프! 이렇게 하면 될거같애! 점프점프! 왼쪽으로 점프했다가 오른쪽으로 점프하면 될거같거든요? 이거 시간추가해 진짜 어떻게 추가하죠? 추가! 오케이 간다! 자 이게 내 마지막 도전이라고 진짜 조심해 봐봐 어떻게 하냐면 으악! 야 안보이는거 실화냐? 오! 왔다! 다행이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오우! 와! 이쪽으로 갈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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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어!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굿트! 윽!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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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또 올라왔다 호호 거아 Ihrer 왜 이렇게 깬다구요 또한 번 타워 Of mother 또다시ə 깼습니다 오호호 이 문양의 또 한 번 볼 수 있겠구만 저거 타주아 너무 잘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타워 오브 헬 이지와 미디움으로 단련된 자루는 결국 타워 오브 헬 연속으로 두번 깨기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체크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원래 이게 높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기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이거 포인트? 그래서 여기 들어가나 안들어거나 포인트는 똑같이 줘요 그래서 안들어가는게 좋아 말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높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기다림의 미덕을 우리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는 3분 40초를 기다리겠다는 소리야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랑 아까전에 같이 있던 그 친구가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위에 봐봐요 위에 이렇게 생겼어 나 여기 처음 봤어 오 타워 끝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문양도 볼 수 있군요 뭐?